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회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고보니라는 말은 표현하기 정말 막막한 말이죠 지난 영국법강의 45강에서 배운 판단 입증동사들 중 입증동사인 턴아웃을 이용해서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턴아웃은 몸으로 입증되다, 몸으로 드러나다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회화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알고보니까 뭐뭐더라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격하면 그가 거짓말한 사람으로 드러났다인데 회화식으로 표현하면 알고보니까 걔가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미드 오피스에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idea, you called me and you were really angry at me and I got scared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 Death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번 끌어안고 화가 풀린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직도 화가 난 상태라서 드와이트에게 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보니로 해석하기보다는 생각해보니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본 예문, It turns out that he is the one who told a lie 이 문장을 이형식 문장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죠? 가주어 잇을 몰아내고 대절에 주어 히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리고 접속사 Death 생략, 시제 확인 후 투부정사로 전환하면 되니까 He turns out to be the one who told a lie가 됩니다. It turns out that의 일형식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이 일형식 문장도 종종 회화에서 사용됩니다. 미드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 입증 동사 턴아웃이 실제 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문법을 잘 알아야 회화를 잘할 수 있어요. 문법과 회화는 절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영어 회화 소비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및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